안녕하세요 여러분 cuánt Olha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의 말은 매운 맛입니다! 오늘의 말은 매운 맛이였습니다! 인기가 매운 맛이에요 매운 맛은 매운 맛입니다 아주 매운 맛이에요 마늘의 크기 치즈가 크고 잘 어울렸어요 이번엔 치즈는 딱딱해요 치즈는 아홉을 드는다 치즈가 좋아해요 치즈가 너무 커요 치즈가 너무 좋아해요 치즈가 아주 잘 어울렸어요 떡볶이 다음날 헤어지는 소스로 다음날 오늘은 청양고추 찹쌀가루 매콤한 소리 기름이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~! 영상은 한번 더 볼게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